자 여기에는 뉴포트 비치 입니다 뉴포트 비치 여기 뉴포트 비치가 세계적인 서핑의 명소라고 저기 방파제부터 해서 저쪽이 서핑 명소인가보셨 서핑 아이고 실패 브러스티 펠카 얼바인의 뉴포트 비치에 있는 해산물 요리입니다 가시죠 분위기 너무 좋고 여기도 남자필이 오더라 진짜 뭐 남자필이 뭐 그냥 비스트 범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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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이버 엄청 큰 광어같은 넙치 이런거고 광어같은거에요? 광어같은건데 알래스카 쪽에서 많이 잡히고 몇미터짜리 엄청 큰 광어 광어 이거 먹어먹어 맛있어 전세계 생선 안먹네 아 수월피쉬 칼있는 황새치 참치 코가 미축하게 칼날있는거 황새치 황새치 약간 약간 참치 느낌 참치 느낌 참치 참치 다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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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깨소스 참깨소스 칼리라고 되어있는데 샌쌈이 샌쌈이네 암커리 지금 파이어하시면 안돼 맞아 다른 파이어 프린트 귀여운 정도 딸기 아웃백이에요 이건 아웃백 아? 이거 뷰발도 맛있어 맛있어 아 나는 분위기 좋고 친절하고 아 여기는 선어분들은 솔직히 멋있어 에너지가 너무 좋아 너무 멋있어 그리고 되게 나이스하고 뭔가 기분 좋게 기분 좋게 팁을 드릴 수 있는 곳 나도 한 4.5 뽀케 해당 뽀케는 약간 우리나라 따지면 해산물 덮밥 근데 위에 밥 위에 샐러드랑 해산물이 올라가 아 샐러드를 안 넣었다 왜? 아니 나는 우리나라는 샐러드는 당연히 넣어주니까 어 근데 얘는 밥이 없잖아 그치 이게 원래 아까 선택을 그냥 밥이랑 샐러드를 얘기해야 포켓 캘리포니아 포켓입니다 아 얘네 양이 많네 확실히 근데 소물은 너무 작더라 진짜 나도 맛있었어 포켓 많이 먹었지만 여기 소스랑 이런게 맛있더라 그중에서도 좀 맛집이네 근데 5점을 넘어갈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맛있게 먹었어 아울렛은 파주 아울렛으로 가는거네 무슨 인간 연결은 되나 이런 거 스파티카메론 퍼터 입니다 옷이나 이런 악세사리나 타월 기념품 정도지 서클티를 못사나 보네 없나? 일단 잠깐 이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얘기해 서클티라는 게 굉장히 구하기 힘든 유명한 폴터잖아요 스카티카메룬 브랜드에서 만든 그 선수들용 그 투어 선수용 퍼터인데 서클티라고 이렇게 적혀있고 굉장히 비쌉니다 보통 3,000불? 이 정도 구경이라도 하려고 한국에서는 더 비쌀 거예요 못사도 구경이라도 하려고 왔는데 서클티가 지금 아예 없는 거 같고 여긴 서클티는 없고 그냥 티 티는 있어요 면티 서클티 단체티 단체티 정도 있고 여기 안에 갤러리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구경을 할 수가 없고 얘기를 하면 할 수 있다 이거는 노말모델은 굳이 의미가 없고 이런 커버 정도 리미티드 그냥 퍼트라는데 서클티는 아니고 어 가방도 살 수가 없어 가방도 할 수가 없어 저기 있는데 헤드커버가 쫙 있는데도 구경을 안시켜 저거 다 서클티 헤드커버네 서클티 헤드커버는 서클티 헤드커버는 살 만한데 서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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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커버 서클티 헤드커버 32인치? 33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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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인치? 소클티 헤드커버 potential 설마 쓸 850 850 850 그럼 100만 이거 생애세요? 생애세요? 생애세요 그게 아니야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 힘든 거겠지 리미티드 서클 티를 구경하고 싶은데 여기에 스카티 카메론이 리미티드 에디션이나 투어 퍼터용 퍼터를 저기다 랜덤하게 전시를 한대요 그걸 언젠지 얘기는 안해주네요 복불복인가요? 복불복이래 그냥 스카티가 자기가 준비가 되면 내놓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기다리는거 내놓을 수도 있으니까 랜덤하게 내놓는데 아까도 우리 거짓말 아니라 아 우리꺼였나? 지금 우리꺼 찌뿌래 어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아까 비어있었는데 걸었잖아 한바퀴 돌았는데 또 우리가 한시간 정도 여기서 그러니까 저사람도 지금 저기를 계속 봐 저사람도 저걸 자꾸 체크하는거야 그러니까 줄을 서서 뭐 기다리는게 아니라 그냥 그냥 이렇게 없었다가 틱 걸리고 아니 일로 한번 돌아보자 어차피 아까 이렇게 아니 여긴거 같아 여기 서클 틱 커버는 여기 팔긴 팔아 근데 투어 포털을 사야 살 수 있다고 했던거 같아 근데 한국이랑 비교하면 한 배로 싼거지 이거 귀엽긴 해 이거 귀엽긴 해 표고 넘게 그냥 기본도 그냥 기본도 여기선 지금 위플렉스 네 한 80만원 그러니까 절반가격이긴 해 이런거 이쁘네 그냥 여기서 그냥 기다리는거네 그죠 어 3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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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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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티 카메론 골프갤러리 샌디에고에 있는 골프갤러리 아무것도 건지질 못하고 가야됩니다 아무것도 건지질 못하고 그냥 너무 추워서 닭살만 닭살만 올라왔거든요 네 헤드 마켓 라켓 테니스용품점이죠 하이 하이 어 윌슨이 여기있다 그때나 이거 캐릭터는 없네 그거 에디션이라니까 어 여기 있네 근데 이거 다른 모델일거야 미니언즈 에디션 미니언즈 에디션 아 미니언즈 에디션이라고 요거 귀엽네 미니언즈 근데 왜 이렇게 작아 이건 주니어인거 같아 아 그냥 아무것도 없는 모자를 파네 아무것도 건지질 못하고 가야됨 아무것도 건지질 못하고 그냥 구경만 그냥 가는걸로 무브무브 샌디에고 근처 맛집 타코스텐 저기 나초가 있었나? 오 타코 여기 굉장히 유명한 타코집입니다 샌디에고 근처에 바카몰리 매운 소스가 아니라 이런 느낌 어때요? 고기가 많이 들었네 고기가 진짜 많이 들었네 프레쉬한 느낌 느낌있네 우와 무슨 빛이죠? 도로 옆에 해변가 도로인데 도로 옆에 해변가 도로인데 와 여기 오 이쁘다 이런 느낌 기암 절벽과 함께 우와 샌디에고 스페인 스타일의 하우스 오아 오 이뻐 오 오 오 빛이 이뻐 오 오오 백업 주방도 있고 오 여기 방 첫 번째 방 여기가 화장실이네 밖에 화장실은 제꺼에요 여기는 건드리면 안돼요 여기는 제꺼에요 이건 존중해줘야 돼 그냥 아예 1,2,3들 해서 원하는 방 고르기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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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저 2번 할게요 2등이지? 내가 안 한다 근데! 1등 아 나는 이 방 느낌이 좋아 나는 이 방 느낌이 좋은 것 같아 당첨된 방 배정 끝 끝! 바베큐도 할 수 있네 여기가 필스 바베큐 샌디에고 최고 맛집이라고 우리 이게 시킨게 바베큐 립 풀사이즈 이건 소입니다 소 돼지 아니고 버거 필스버거 이거 맛있어 사이즈가 와 나 이거 하나면 끝인데 순석키 시대 사람 아니에요? 와 치킨 반 마리까지 이건 적어도 먹방이라 말해 2개만 시켰어야 돼 거의 여기는 샌디에고 페코 팝 오늘 김하성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를 보게 됐습니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와 이야 부장이 굉장히 깨끗하고 너무 좋네 뭔가 탁 트여져 있는 느낌이다 실내 그런 느낌이 아니라 다르비슈 다르비슈 오 오 유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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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멋있어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여기 오 여기 기념품 샵이 엄청 잘 되어있네 여기 엄청 크다 오 김하성씨 김하성 선수 티셔츠네 여기 여기 브라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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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렌드 컬러는 브라운인 것 같던데 흰색 네 깔끔하게 흰색이 이쁜것 같애 미국사람도 진짜 좋았네 미국사람도 미국사람들이 보기엔 좀 이쁘니까 그치 없는 없는 버전이니까 하지만 저는 항상 한글이 쓰니까 이걸 사겠습니다 이거 예쁘네 그거를 좀 어 예쁜데 이런데 어 언니 예뻐요 진짜 예뻐요 약간 모자 쓰고 해야 되겠다 거의 뭐 흰색 흰색 맞춤이다 와 여기는 양들 이렇게 막 놓쳐주는 시간이 있네 아 상징 아 상징 옿갈아 힘든 와중에 홀로 홈런을 맞아 하나 맞춰주세요 하나 하나 때려주세요 하나 때려주세요 아 아 상징이야 안녕하세요!